인공지능 가전에 옳은 생각, 씽큐가 생겼습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땡큐 남은 식재료로 에그타르트 어떠세요? 최적온도로 예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볼만한 영화도 추천합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세상 모든 지식을 만납니다. 땡큐 오늘 날씨 어때? 미세먼지가 많으니 추가의 꿈 할게요.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스스로 배우고 답을 냅니다. 땡큐 덕질을 바꾸셨네요. 공기청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전에 대한 옳은 생각이 인공지능 가전 씽큐를 만듭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 LG 씽큐